안녕하세요. 위잉 FPV 조이입니다. 오늘도 랜드마크시티 3 호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나왔고요. 탁 트인 전망과 편안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아파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아크베이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힐더스카이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디에트르는 입주가 끝났죠? 입주가 끝나서 가까이는 못 붙을 것 같고요. 힐더스카이와 아크베이를 한번 둘러보고 탁 트인 전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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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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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